아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공속 하나 부족한가요 은혁이? 공속 써야되나? 보스 돌 때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까? 기억이 안나네? 모르겠음 써 됐어 안 보인다 아 기억나 기억나 오우 잘 빠졌어 어우 잘 빠졌어 아 깰 수 있냐 이거? 데미지 되는거요? 흐흐흐 쓸 수 있는거요? 흐흐흐 오우 왜 살았어 아 은혈 그거 있구나 자체무중 있구나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안보여가지고 아 아 아 임픽도 끄고 갑시다 흐흐흫 안되겠다 아 좋았습니다 아 끄고 하겠습니다 클릭 아 아 아 으음 으흠 으음 으흠 으흠 스몰 으흠 하지 마 히힛 어흥 으흐흠 어어 뭐야 허허허허허허허허 아 통다이 머스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간당간당한거같은데 마지막으로 속박돼오라 아우, 탔어 왜 묶였던거 아니야? 어.. 위험해 위험해 못 깰 것 같아 오우 위험했다 아이고 오우 하하 흐흫 병사란냐 아씨 반대같아 아 여기다 아 못갤거같은데 아 이거 너무 어렵구만 흐흐흫 똥 시야 매일 쏘고 크로스 아 10분이나 남았네 어깨가 가상석이 없겠구만 어 연출이 안되는구나 음 아 안 아 앗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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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